네, 구글이 케냐의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CNBC의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건데요. 케냐 측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글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보여준 만큼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라는 판단인데요. 왜 이렇게 구글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높게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혁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구글이 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확산이죠. 그래서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처럼 아예 인터넷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인터넷을 깔기 위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솔루션으로 최근 구글은 그린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풍력 쪽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일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그린 에너지로 전체 전력량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투자 금액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가장 구글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제에 대한 단독 소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트워크는 전부 공공제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정부의 규제도 심하고요. 미리 진출해 있는 회사들의 일종의 터세가 굉장히 심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익률은 높지 않아도 꾸준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네트워크, 통신, 전력 이런 산업들인데요. 이런 산업들에 구글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죠.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의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준하게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정확하게 어떤 사업 부분인지 몇 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뭐 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다만 이제 구글의 프로젝트 X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혁신적이라기보다는 신기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구글이 인수한 마카니 파워의 풍력 터빈인데요. 마치 비행기처럼 생겼죠.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위에서 바람이 더 심하니까, 왜냐하면 지상에 있을 때보다 고공에 있는 것이 바람이 더 심하게 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풍력 터빈을 돌리면 더 많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 풍력 투자도 하고 있고요. 케냐와 같은 아니면 아틀란틱 지역의 해상풍력 타워와 같은 기존의 풍력 시스템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지역에서는 구글 솔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을 그린 에너지만으로 채워넣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규모 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넓게 봤을 때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모두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전력 사용을 모두 다 대체하겠다라는 의지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 관련주들의 흐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단히 아쉽지만 국내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사업의 영역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IT 대형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산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부가 사업으로 지금 이쪽을 노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아주 기존 사업들, 전력 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는 다르다라고 보여지나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IT와 그린 에너지가 점점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IoT를 위한 아주 작은 그런 전력량은 실제로 배터리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린 에너지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이런스 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보도한 것, 우리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G7A에서 2100년까지 단계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계속 줄여가기로 했죠. 화석 에너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변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린 에너지 쪽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장기적인 종목으로서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또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LX 산전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OCI,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글로벌 소매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국에서 3위 드럭스토어 업체인 라이트에이드의 주가를 확인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GS리테일을 봤었는데요. 뭐 이들의 주가 흐름 요즘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가 부분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 시장 소매 시장에서 어떠한 트렌드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대형마트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새롭게 구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도 노령화 그리고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드럭스토어를 이용하는 비율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월그린을 포함한 CMS와 같은 이런 약국 체인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소매주들이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소매주의 가장 대표주의라고 볼 수 있는 월마트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결국은 미국도 똑같은 소매주가 소매 지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 경제의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우리나라처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 잘 맞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들은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편의점 관련주들은 강수를 시원해 주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실제로 소매 판매와 관련된 산업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편의점하고 슈퍼마켓 정도. 그런데 슈퍼마켓도 그냥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SSM 같은 슈퍼마켓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추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가구 구조도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편식 시장 규모와 구매 경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은 편의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개연성은 이게 일시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전체적으로 신선식품이나 PB 상품의 매출이 늘고 있는 현재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보유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그나마 소매 관련주 중에서는 조정 시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소매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까지는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 시에는 또 매수하는 전략 또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봤고요. 이어서 이제 금요일 시장을 앞두고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을 앞두고 또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